당신이 낚시꾼이라면 올바른 장비를 갖추는 것이 큰 물고기를 잡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장비 중 하나는 낚시 릴입니다. 고품질이 로우 프로파일 베이트 캐스트릴을 찾고 있다면 트수런 오이어 베이트 기교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수런 오이어 베이트 피네스 로우 프로파일 베이트 캐스트릴은 피네스 낚시를 위해 설계된 작고 가벼운 릴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제작되었으며 정밀한 주조 제어가 가능한 자기 제동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릴에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는 9 더하기 1 스테일리스 스틸볼 베어링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및 빌드 품질 트수런 오이어 베이트 피네스 로우 프로파일 베이트 캐스트릴은 매트 블랙 마감 처리된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몸은 고품질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내구성이 뛰어나고 가볍습니다. 릴은 또한 고무 그립이 있는 편안하고 인체공학적인 핸들을 갖추고 있어 낚시하는 동안 견고하고 편안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성능 트수런 오이어 베이트 피네스 로우 프로파일 베이트 캐스트릴은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확실히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릴은 부드럽고 수월한 주조 경험을 제공하는 7 더하기 1 스테일리스 스틸볼 베어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7. 2. 1의 기업인은 빠르고 강력한 리트리브를 제공하여 캐치를 빠르게 감을 수 있습니다. 릴의 끌기 시스템도 탁월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끌기 성능을 제공하여 캐치가 훅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재 트수런 오이어 베이트 피네스 로우 프로파일 베이트 캐스트릴은 다양한 낚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릴입니다. 민물낚시와 바닷물낚시 모두에 적합하며 다양한 어종을 목표로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릴의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필요감이 없습니다. 이 릴의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6, 6, 1의 기업이로 드롭샷 및 쉐이키 헤드 낚시와 같은 정교한 낚시 기술에 적합합니다. 기업인은 빠른 검색을 허용하고 낚시꾼이 미끼를 정밀하게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트수런 오이어 미끼 기교는 또한 편안하고 인체공학적인 손잡이를 갖추고 있어 장시간 사용하기 쉽습니다. 손잡이는 고품질 에바 소재로 만들어져 젖어도 단단히 잡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트수런 오이어 베이트 피네스 로우 프로파일 베이트 캐스트 릴은 피네스 낚시를 위한 고품질 릴을 원하는 낚시꾼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가볍고 컴팩트하며 사용하기 쉽고 부드럽고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새 릴을 구입하려는 경우 트수런 오이어 미끼 기교를 확인하십시오. Harris의cm로 에서 JFK를 통해 Thank you 학생들 kr thankfully 저 고대 Life 지를 이미 지난 두 Camp 1 와아웃님의 적용 리듬 하